안녕하세요. 순천에서 작은 유리공방 운영하고 있는 채가람입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접하게 된 건 회사생활을 할 때 너무 힘들고 무기력해져서 제가 정말 즐길 수 있는 걸 해보자 해서 배우게 되었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색색의 유리의 반짝임을 보면 그냥 마냥 행복했던 것 같아요. 특히 조명작업은 은은하게 켜두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큰 위로가 됐거든요. 다른 분들에게도 제가 느꼈던 이 유리의 아름다움과 따스함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고요. 지금 더 행복할 수 있는 거라고 이런 감정을 다른 분들과 함께 느낄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공방의 장점은 아늑함 속에 가득함이라고 생각해요. 언뜻 보기엔 공간이 작아서 뭐가 있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엄청 많은 양의 유리는 아니어도 색색별로 아주 다양한 요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구에 진심인 저는 습식, 건식, 그라인더와 나병기 제거기 또한 고성능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공방의 경향 절칙은 다른 공에 비해 위험 요소가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 장비들도 성능이 좋은 것들로 준비되어 있고 처음 공방에 오시는 분들에게 주의사항을 꼼꼼히 안내해드리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